최근 중국에서 심야의 육교, 공터 등의 청년들이 몰리는 기현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SNS에서 인기를 끌려는 스트리머들로 시청자의 시선을 끌기 위해 한겨울 밤에도 야외 방송을 고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심야시간 야외에서는 수십여 명이 모두 똑같은 모양의 둥근 전등을 켠 채 몇 미터 간격을 두고 떨어져 앉아 각자 휴대전화에 대고 이야기를 하거나 흥얼흥얼 노래했습니다. 동영상 플랫폼 더윈에서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라이브 스트리머들은 기온이 0도 가까이 떨어진 추운 밤이라 두꺼운 이불을 뒤집어 쓴 이도 있었고 휴대용 히터를 들고 온 이들도 있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중국 소셜미디어에서 실내 라이브 스트리밍 방송의 경쟁이 치열해지자 한밤중 야외다는 다른 무대를 통해 누리꾼들의 시선을 사로잡으려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 라이브 스트리머는 매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야외 라이브 스트리밍 방송을 한다며 실내 라이브 스트리밍은 너무나 많고 시청자를 끌려면 예쁘게 보여야 하는데 난 그렇지 못하다며 그런데 우리가 한밤중에 홀로 야외에 있으면 매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시청자들이 우리에게 더 친절하게 대해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새벽 2시 20분에 방송을 하던 중 한 시청자가 내 라이브를 보고 감동을 받아 3천 위안을 호원했다라며 그날은 일찍 귀가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더우인 라이브 스트리머들은 관련 에이전시와 계약을 하지만 에이전시가 장비대여 등의 명목으로 수입의 10%를 떼어가고 더우인이 50%를 떼어가면 이들은 수입의 40%만 챙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용자가 6억 명에 이르는 더우인 같은 라이브 스트리밍 앱은 중국에서 인기 돈벌이 수단입니다. 외신은 중국에서 야외 라이브 스트리밍은 약 1년 전에 시작했다며 구일인시에서는 해당 6교처럼 여러 곳에서 라이브 스트리머들이 대부분의 밤을 시청자들의 후원을 기대하며 몰려나온다고 전했습니다. 야외 라이브 스트리밍 현장에는 관련 에이전시가 파견한 직원이 경호원 겸 도우미로 배치되며 이들은 종종 술 취한 행인이 방송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거나 부적절한 시청자들을 차단합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킹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